선비 김효성은 많은 첩을 두었는데 부인은 질투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하루는 김효성이 외출했다 돌아오니 부인이 검정색으로 곱게 물들인 모실을 한필 준비해놓고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다. 아니 여보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김효성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인 곁으로 가서 그 까닥을 물었다. 이에 부인은 엄숙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보 당신이 여러 첩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지금 머리를 깎고 저 검정 모시로 승복을 쥐어 입은 다음에 저를 찾아 떠날 테니 당신은 첩들과 행복하게 잘 사시오. 이와 같은 아내의 불평을 들은 김효성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정말 고맙소. 나는 본래 여색을 좋아하여 지금까지 기생들과 의녀 그리고 양갓집 처자와 미천한 신분의 여자들 여종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부류의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놀아보았소. 하지만 아직까지 검정 모시옷 입은 고운 여자 스님의 벗은 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스러워하고 있었소. 그래서 여승의 몸을 껴안고 잠자리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마침 당신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고 하니 내 이제 소원을 풀 기회가 왔는가 보오.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웃고는 부인의 팔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남편의 이 천연스러운 행동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비했던 검정 모시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버리고는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